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남지역 이슈를 전문가와 함께 분석하는 시간 헬로 이슈 토크입니다. 긴급 재난지원금 다들 챙기고 계십니까? 경남지역은 지난 5월 18일 기준 전국 17개 시도 중 다섯 번째로 누적 신청 가구 수가 많은 걸로 조사됐습니다. 총 63만 3,438 가구에 4,504억 4,400만 원이 지급된 걸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최근 우려하던 재난지원금의 불법 현금화 상황이 포착되면서 더 철저히 단속을 해야 한다. 아니면 애초 포인트나 상품권 지급이 잘못된 것이다 등 다양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헬로 이슈 토크에서도 해당 사안의 실태와 꼼꼼한 분석 챙겨보겠습니다. 전문가 두 분과 함께합니다. 정 경남도의원 하선영 제로페이 추진단장 그리고 박정훈 경남공공정책연구원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재난지원금 지급이 지금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지원금이 어느 정도 나갔는지 단장님께서 말씀해 주시죠. 일단 우선 경남형 재난지원금 같은 경우는 4월 23일부터 시작되었고요. 정부형 같은 경우는 5월 4일부터 시작해서 11일 날은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신청을 시작했고 그 다음에 18일 같은 경우는 지역사랑상품권 또 선불카드 이렇게 좀 나누어서 지급하고 있어요. 현재 1140가구가 있고 7조 6117억 그렇게 신청되었고요. 60% 넘게 수령된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유일제가 적용되지 않아서 신청 못한 가구도 있다고 들었는데 이런 거는 다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지역상품권을 가지고 신청했는데 제가 직접 해보니까 홈페이지에 가서 신청하고 어저께 문자가 왔더라고요. 지자체에서. 그리고 오늘 저한테 핀 번호가 왔고 제가 비풀 제로페이를 쓰고 있는데 비풀 제로페이에다가 핀을 넣었더니 80만 원 저한테 입금이 되더라고요. 직접 해보면 쉽게 받을 수 있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경남형 재난지원금의 경우에는 제로페이 사용이 좀 더 증가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 어떻습니까? 네 경남형 사실 재난지원금 같은 경우는 선불카드입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는 지역사랑 상품권을 가지고 했거든요. 수령을 그렇게 받았었는데 경남형 같은 경우는 카드가 쓸 수 있는 곳은 어디든지 가능하도록 선불카드를 했고요. 그래서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또 특정 브랜드 매장 유흥주점 이런 곳은 빼고는 모두 다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 거죠. 그런데 제로페이는 상관이 없지만 제로페이는 코로나 때문에 갑자기 작년 한 해 111억을 결제를 했었는데 지금 한 2월부터 4월까지 두 달 동안 255억이 결제가 됐거든요. 제로페이 가맹점도 거의 5월 달에 한 6만 개 늘었고 아주 요즘 제로페이가 좀 잘 나가고 있습니다. 소상공인분들도 좀 도움을 받으셨나요? 네. 지금 정부에서는 지역 상품권이 있으니까 정부에서 선불카드, 지역 상품권 이런 것들이 나오니까 제로페이 가맹점에 많은 분들이 가셔서 아주 지금 좋아하고 계시더라고요. 네. 지역 경기에 활성화하는 데 있어서. 네. 지역 경기에 아주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네. 확실히 도움이 되는 것 같아서 다행인데. 그러세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긴급재난지원금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볼멘소리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일단 재난지원금이 지역 경기에 큰 도움이 되고 있는 건 분명히 긍정적인 현상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 경남에 있는 창원의 상남시장의 경우 재난지원금이 지급된 이후에 손님이 한 20%에서 30% 정도 늘었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아까 우리 하선영 주인단장님, 제로페이 주인단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실제로 제로페이도 보면 학원 같은 데서도 학원비로도 결제가 가능해서 긍정적인 반응을 좀 보이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긍정적인 효과에도 불구하고 긴급재난지원금의 지급 형태와 지급 시기 그리고 사용처 제한에 대한 문제로 인해서 불편함들이 지금 다소 보여지고 있는데요. 이런 불편함들은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전국 단위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이렇게 쌓아보는 경험이 처음이거든요. 그런 경험 위 속에서 온 것들이라고 이야기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번 경험을 통해서 이번 경험을 소중하게 잘 새겨서 다음에 다시 이런 일이 없애야 되겠지만 혹시나 또 추가로 이런 일이 발생한다면 조금 보완을 해서 발전하는 행정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고요. 아무래도 이제 현금지급이 아니다 보니까 그 용도에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우리가 이제 특히 생활 필수 영역이라고 할 수 있는 통신료나 교통비라든지 그리고 월세 같은 것들을 지금 납부할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현금화하는 현상들이 지금 일부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교통의 발달로 인해서 거주지는 경남에 거주를 하지만 실제로 부산이나 울산으로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우리 김해라든지 그리고 양산이라든지 진해 일부 지역 같은 경우는 그쪽으로 출근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광역단체 내에서만 거주하는 광역단체 내에서만 사용을 하게끔 만들어놓다 보니까 이런 문제들이 조금 발생을 한 것 같습니다. 현금지급이 아니다 보니까 사용처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좀 불편한 점이 있다 이런 부분이 많이 이야기 나오고 있는데요. 하지만 애초에 현금이 아니라 카드포인트 그리고 지역화폐로 지급을 하게 된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정부의 입장일 경우에는 아마 이제 일본을 좀 비유를 좀 하자면 일본이 예전에 이런 긴급한 상황이 왔을 때 현금으로 국민들한테 이렇게 돈을 풀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위기 상황에서는 누구나 그 돈을 은행에다가 넣는답니다. 특히 일본 같은 경우는 더 그랬겠죠. 그러다 보니 그 돈을 푸는 것이 소비로 이렇게 만들어져야 되는데 이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 문제가 제일 컸기 때문에 아마도 현금보다는 선불카드나 이런 지역상품권이나 카드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골고루 그래도 나름대로는 정말 대형 백화점 또 대형마트 빼놓고는 거의 다 예를 들어서 노래, 주점 이런 데 빼놓고는 거의 다 이렇게 쓸 수 있도록 했으니까 제가 봤을 때는 불만들이 오히려 많이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현금보다 이렇게 카드포인트 지역화폐로 지급을 했을 때 행정 부분에 있어서도 관리가 좀 더 용이한 면이 있습니까? 글쎄요. 행동. 행정. 행정. 행정적으로. 아무래도 이제 신용카드 같은 경우는 어떻게 썼는지 어디에 썼는지 이런 것들이 다 구체적으로 나오고요. 또 모바일 상품권 같은 경우도 또 지류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어떻게 쓰고 얼마만큼 쓰여졌는지 그런 것들을 파악하기가 쉽기 때문에 현금보다는 우리가 돈을 갖다가 이만큼 제공했을 때 국민들이 어떻게 사용했는지가 다 파악될 수 있기 때문에 아마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투명한 그런 시스템으로 만들어지지 않았을까 보는데요. 네. 알겠습니다. 최대한 어쨌든 부작용을 없애기 위해서 이 방법을 고려한 걸로 보이는데요. 네. 그 문제가 또 발생을 했습니다. 재난지원금이 일명 카드깡 그러니까 현금화가 돼서 위법사항들이 생기고 있다고 하는데요. 박 원장께서도 들으신 바 있으실 것 같은데요. 네. 뭐 안타깝게도 좀 그런 이야기들이 들려오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사실 이번 행정의 입장에서 상품권이나 치료 상품권이나 카드 포인트를 선택한 이유는 정책의 효과성을 검증하기 위해서일 거고요. 그리고 또 향후 정책 수립하기 위해 계획을 대비하기 위한 방법으로 저는 보여지거든요. 그럼 무조건 나쁘다고 비난을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신문에 보면 한신문에서에도 조동건 명지대학교 경제학과 교수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정부가 사용업종을 제한하면서 불법에 가까운 상황이 등장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미국에서는 술, 담배 같은 최소한의 업종을 제외한 나머지 업종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게 만들었었다라고 그래서 일부 정부의 책임을 묻고 있는 지금 전문가들은 그런 이야기들을 좀 많이 하고 있거든요. 사실 이번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전에 이런 문제들이 예상이 되었었고 그리고 또 여러 전문가들이 현금 지급을 요구한 사례도 사실은 물론 저도 이 자리에 나와서 이슈토크에서 현금 지급을 요구했던 적이 아마 있을 것 같고요. 일단 상품권이나 선불카드를 현금화하는 방식이 너무 다양해서 제가 사실 많이 놀랐습니다. 나중에 한 번 더 언급을 하겠지만 보험을 이용한 방식까지 지금 나와 있어서 자칫 잘못하면 범죄성을 띈 범죄로 이어지지 않을까 그런 우려도 지금 되고요. 뭐 간단하게 물건을 사서 대파는 형태부터 시작을 해서 상품권 자체를 거래하는 방식도 있고요. 그리고 모임이나 공적인 자금을 대신 결제하는 대지급 형태도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사실 아니면 일부 상등과 결택을 해서 결제를 하고 수수료 명목으로 얼마를 주고 자기의 현금으로 돌려받는 이런 형태도 지금 열각이 힘들 정도로 지금 인터넷에 너무 많은 방법들이 지금 올라오고 있는 중이어서 조금 우려가 되는 상황입니다. SNS에서 상세하게 그 방법들이 올라와 있다고 하니까 저는 충격을 좀 받았는데 박 원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특히 실손보험을 악용해서 현금화하는 사례도 있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네. 지금 SNS나 인터넷에 보면 쉽게 말해서 건강보호 비금여 항목을 선택을 해서 치료를 받고 보험료를 재난지원금으로 결제를 한 이후에 보험을 청구해서 현금으로 돌려받는 방식인데 이게 한 20만 원 정도 결제를 하면 18만 원 정도로 다시 돌려받을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실손으로 대략 그런데 이런 방식이 보험사의 부실을 초래하고 있는 요인이 되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선량한 보험 고객들에게 큰 피해가 될 수도 있다는 점을 조금 인지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병원이나 사용을 하는 우리 시민들이나 국민들 입장에서도 이게 범죄가 될 수 있다는 그런 점들을 조금 인식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선악의 목적에 맞게 사용하시는 분들이 더 많은데 이런 분들 때문에 조금 더 안타깝지 않나 싶습니다. 정부와 행정에 원했던 방향과는 조금 다르게 가는 모습이어서 공기관에서 봤을 때 상당히 당혹스러울 것 같은데요. 네. 어떠셨습니까? 뭐 상당히는 아니고 약간의 그런 것들을 예상은 하셨겠죠. 네. 그런데 언론에서 본 기사 제목이 있는데 우리는 이미 알았다. 깡이 반칠 줄. 이런 식으로 너무 자극적으로 이렇게 서연을 보고 저도 많이 웃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런 게 있다고 그래요. 경제학에 체리피킹 이래가지고 케이크에 체리가 놓여져 있으면 케이크는 잘 안 먹고 체리만 이렇게 먹고 만다든가 이런 어떤 물건을 사지 않으면서 선물만 가져간다든가 이런 식의 경제학의 용어가 있다는 것은 그만큼 인간이 가진 어떤 속성 그런 것들을 이제 뭐 인간의 심리상 분명히 있을 수 있는 그런 이야기들이라고 좀 아무리 우리가 완벽하게 무언가를 정책을 만든다 하더라도 그런 약간의 그런 어떤 문제점들은 생길 수 있지 않을까요? 어쨌든 지역사랑상부권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제로페이추진단장을 맡아서 일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의 인식이 점점 높아져가는 것 같습니다. 상부권에 대한 국민의 인식이. 또 거기다가 뭐 이번처럼 복지수당이나 또 재난지원금 같은 정책자금으로도 또 같이 연계하고 있는데 이러다 보니까요. 제일 중요한 것은 지역 내의 소상공인들을 살려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겠다는 그런 중요한 어떤 의도가 있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 이런 일들이 좀 더 좋은 쪽으로 확대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게 명백한 범죄인데 온라인상에서 너무 버젓이 있기 때문에 나도 해볼까 혹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이게 정말 위법사항이기 때문에 당연히 처벌이 뒤따르거든요. 네. 처벌 수위가 어떻게 되는지 말씀 좀 해주세요. 네. 분명히 이제 말씀드리지만 긴급재난지원금 현금화는 불법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가 나왔던데 현재는 현금화할 때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전부나 혹은 일부를 환수해가지고 하기도 하고요. 또 7월 2일부터는 지역사랑 상품권 관련 법률이 있습니다. 그게 7월 1일부터 시작되는 건데 이게 가맹점이 좀 잘못하는 부분이 있거나 또 가맹점이 아니면서 환전대행을 하거나 할 경우에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부호정행위자를 신고하거나 고발하면 또 보상금을 지급하거나 해서 이 문제를 건설하려는 노력들을 지금 행자부가 벌어나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명백하게 여러분 불법입니다. 절대 악용하시면 안 됩니다. 장난치면 안 됩니다. 절대의 금물입니다. 이렇게 처벌 수위가 높게 이루어지는 거는 그만큼 긴급재난지원금 목적이 분명하다. 다른 용도로는 사용하지 말라. 이런 강력한 권고가 좀 담겨 있지 않나 싶거든요. 사실 정책을 만들어낸 목적은 분명히 경기 보양을 하기 위해서이고 그리고 또 생계보호를 하기 위해서라고 그런 목적은 분명한 거거든요. 그런데 단지 사용... 아까 우리 하다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일부에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건데 그런데 저는 그런 생각도 좀 갖고 있습니다. 정부가 사용처 제한이라든지 사용 지급 형태의 제한을 통해서 어쩌면 국민들이 이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게끔 만들어놓은 것은 또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도 좀 한번 해봐야 될 것 같거든요. 실제로 월세를 낼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방법도 또 필요한 부분들이 있지 않나. 그래서 다음에 만약에 이런 형태가 나온다면 현금과 상품권이라든지 카드라든지 이런 형태, 혼합되어 있는 형태로 한번 적절하게 고려해보는 건 어떤가. 그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네. 생계가 사실 절박하면 현금화할 수밖에 없는데 좀 안타까운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재난지원금으로 인해서 어쨌든 범죄가 생기면 기존에는 없었던 새로운 범죄의 유형이 또 나타나는 게 아닌가 싶어서 조금 아이러니하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럼 박 원장께서는 지금 이 시점에서 어떤 부분이 조금 아쉽고 이거를 꼭 이 부분을 짚고 넘어가야겠다 싶은 생각 있으신지. 사실 지난 3월에 우리 경상남도의 김경소 지사가 전국 최초로 재난기본소득을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저를 비롯한 여러 전문가들이 이 내용을 봤을 때 재난기본소득이 아니라 재난지원금의 형태에 가깝기 때문에 이건 지원금이라고 이렇게 주장을 했었고 명칭의 용어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계속 주장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사실 저는 여기서 조금 안타까움을 갖고 있습니다. 차라리 김 지사가 처음 주장했던 재난기본소득이라는 개념을 그대로 정책에 반영을 했다면 오히려 재난기본소득이 가지고 있는 다섯 가지 요소가 있거든요. 그 요소에는 분명히 현금지급이라는 요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우리가 가구당, 세대당 이렇게 지급을 했는데 재난기본소득의 요소 중에 하나는 또 개인지급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만약에 정책에 반영되었다면 이런 문제가 오히려 생기지 않았을까 생기지 않았지 않겠나라는 그런 생각을 좀 갖고 있고요. 다음에 이제 이런 산업의 구조가 지금 변하고 있는 상태이고 노동의 의미라든지 가치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 사회가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가 저는 조금 필요한 시기가 되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거든요. 이번 재난긴급지원금을 토대로 해서 그 계기로 해서 우리 사회가 이제 조금 더 성숙한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가 한 번 정도 필요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시행착오가 있을 수밖에 없으니까요. 박 원장 말씀대로 이런 게 좀 감안이 돼서 다음번에 시행할 때 참고를 하셨으면 합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곧 3차 추경 이야기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정부 지자체에서 지원금이 악용되는 걸 예방하고 또 지원금이 정말로 필요한 분들께 이게 지원이 되게끔 수정 보완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이야기들이 박 원장께서도 해주셨지만 나오고 있는데 하단장께서는 제안하고 싶은 바가 있으신지? 저는 이제 경상남도 같은 경우는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그렇고 저희가 이제 계속 모바일로 지역 상품권을 지급하고 있거든요. 작년에도 200억 올해도 200억 벌써 지금 소진이 다 돼가지고 다시 또 한 다시 이제 그걸 또 계획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모바일 상품권이 사실 뭐 지류 상품권 이런 상품권이 방금 뭐 이야기하셨다시피 어떤 현금화를 하려고 하는데 그런 고민들이 이제 지금 이야기해 주셨는데 모바일 상품권인 경우에는 다 파악이 됩니다. 누가 무엇을 어떻게 썼는지. 그래서 지금 이야기하시는 이런 이야기들을 아주 깔끔하게 모바일 상품권을 쓰게 되면 자연스럽게 그런 것이 없어지는데 현재 뭐 우리 경남의 경우에는 보면은 500억 몇백억 이렇게 많은 지역 화폐를 하지만 여전히 뭐 지류도 있고 또 모바일도 있고 선불카드도 있고 여러 가지 방식으로 지자체마다 다릅니다. 그런데 이제 저 개인적인 바람이라면 이왕이면 이런 문제들을 좀 안 나오게 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모바일 상품권에 대한 좀 인식을 좀 더 지자체들이 좀 더 강화시켜 나가면 될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이제 지역 상품권만이 저는 제가 생각할 때는 지역 상품권만이 우리 지역의 어떤 소비를 촉진시킬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이제 지류 중에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5년 동안 지류 상품권 같은 경우는 저희 지금 모바일로 같은 경우는 8월 말까지거든요. 그런데 지류 상품권 같은 경우는 5년 동안 묶어놓기 때문에 오히려 현금 역할을 하지 않나 이런 걱정이 되고 이런 부분을 좀 짧게 8월이나 9월 안으로 쓸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안에 대해서도 좀 행정이 좀 더 연구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것이 결국 지역의 소비를 더 촉진하게 되는 계기가 더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게 현금화 지급이 돼야 될지 아니면 모바일 상품권이나 포인트 지급으로 해야 될지는 추후 저희가 또 기회가 되면 다시 한번 논쟁을 해보는 걸로. 스마트 대한민국이니까 좀 스마트한 정책 방향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정책 방향에 있어서 저희가 논의를 한번 다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긴급재난지원금의 현금화 실태와 대책에 대해서 하선영 제로페이 추진단장 박정훈 경남공공정책연구원장과 이야기 함께 나눠봤습니다. 코로나19로 모든 게 처음입니다. 많은 시행착오와 그리고 대책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무작정 비난하기보다는 슬기로운 비판이 필요한 시기겠죠. 지자체와 도민의 냉정한 판단 그리고 합리적인 도출이 있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헬로 이슈토크 여기까지입니다. 유튜브 채널 헬로 경남 통해서 오늘 방송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